자 이어서 모시는 무대에 아뜨레 포럼의 음향을 맡아서 봉사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더욱 아뜨레 포럼이 빛날 수 있게 도와주시는 명품가수 이민철님을 소개합니다. 자 이민철님의 타이틀곡 내가 당신이라면 자 여러분 큰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나를 닿고 울고불고 사전하시니 웃음이 없게 말아야 주의적인 나만처럼 사랑한다는 의략력을 믿을 수 있어요 내가 바닥에 당신이라면 한 번 전에 서로 겪으면 살아갈 텐데 내가 바닥에 당신이라면 내가 바닥에 당신이라면 한 번 보고 가려줄 수 있어 사랑하며 살겠네 가지 말아요 가지 말아요 아우게 하지 말아요 나를 닿고 울고불고 자 여러분 복수 네 감사합니다. 자 한결같은 성실함 또 화려한 무대에 우리 이민철님의 타이틀곡 내가 당신이라면 나를 닿고 울고 불고 하던 당신이 무시놈의 뜻 하나님 주정을 다 바쳐 사랑한다 나를 닿고 울고 살아요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함께 성격하며 사랑할텐데 내가 만약에 당신이라면 이 한 번씩 다 맞춰서 사랑하며 살겠네 하지 말아요 하지 말아요 아프게 하지 말아요 나를 닿고 가지를 마오 나를 닿고 가지를 마오 내가 당신이라면 본인의 타이틀곡이죠